가톨릭 관동대가 총장 직속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 구조개혁안 마련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톨릭 관동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경영, 조직 등 대학 혁신안을 만들고 외부 평가에 대비한 대학 평가 지표값 향상 방안, 대학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에 나섭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성장 거점대학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